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당규 개정을 보니까요. 제가 참 웃기지도 않고 한심합니다. 이계호라는 국회의원이 위원회 만들어서 이걸 밝혔는데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공청회라든가 공론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투표하라고 오늘 올과 내일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 잘 모르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선 전에 여론조사 20% 차이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철저하게 현역들을 위한 공천 룰인 것이죠. 어떻게 신인들이 정치 신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이름을 알리는데 쉽겠습니까? 아무리 언론에 나와도 인지도라는 것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인지도가 상당히 높죠. 철저하게 현역들을 위한 공천 룰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현역들이 계속해서 공천받아서 반사익 받아왔고 또 국회의원 해먹었던 일인데요. 이거 안 고치겠답니다. 정치 신인들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독서조항인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건 당원명부는 지역위원장과 현역들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게임 룰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당원명부는 자기네들만 봅니까? 당원들 경선에 등록한 후보자들은 다 볼 수 있게 해서 그 당원들에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름을 알리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야 당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참 불공정한 게임을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선거고 3선 이상 출마 금지 조항도 만든다 그러다가 이제 없습니다. 조항도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우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몇몇 의원들 나와서 이거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이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마르고 닳도록 합니다. 국회의원이 직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을 4선 5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 취해서 기득권에 취해 있는 국원들은 갈아야죠.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자라고 국회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자 자격을 잃고 상실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만둬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심위 구성안인데요.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 공천의 내부의 갈등과 대립, 투쟁 그리고 공천투쟁 거기서 벌어지는 개파 간의 갈등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공천과정이 불투명하고 당원에게 안 맡기고 이렇게 되면 개파가 횡행합니다. 그리고 줄수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님 박강원 원내대표 아마 바쁠 겁니다. 왜요? 이 공심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게 됩니다. 정치신인들을. 그리고 줄 없고 개파 없는 사람들 배제당합니다. 그래서 2배수다, 3배수 경선을 한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치신인들은 진입하지 못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공개장을 없애버렸던 게 여태까지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정당들의 공천 룰이었습니다. 이 숨겨져 있는 비밀, 숨겨져 있는 기득권의 유지, 이 문제가 그대로 이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일 당원 투표들이, 이것도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있어 한 것 같은데요. 당원 투표 결과를 오늘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한, 이것은 8일 날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민주당, 그저 그냥 윤석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자기네들 국회의원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반사이익, 이러한 기득권적 이익이죠. 절대로 국민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공천 혁신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못한 사람들 제대로 싸우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 노릇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공천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당천, 공천 당규 개정안 정말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